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지 5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예산군 광심염 미국리에 있는 이토지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고소로서 보존관리지역의 지목임야입니다. 건폐를 20% 융종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대략 200-300평대로 분할되어 있으며 지형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성하여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택지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가까운 택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50만원으로 각 필지 면적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네요. 구분하기 좋게 번호를 정해 면적과 금액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번 필지는 943제곱미터 약 285평으로 금액 1억 4천 250만원입니다. 2번 필지는 900제곱미터 약 272평으로 금액 1억 3천 6백만원입니다. 3번 필지는 1118제곱미터 약 338평으로 금액 1억 6천 9백만원입니다. 4번 필지는 727제곱미터 약 220평으로 금액 1억 1천만원입니다. 5번 필지는 932제곱미터 약 282평으로 금액 1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상궁에서 본 풍경은 아직 메말라 있습니다. 나무는 봄기운에 물기가 서려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군요. 택지 뒤로는 낮은 산이 닫히고 있고 전면에는 마을직들과 근력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부보로 5분 거리입니다. 면사무소 초등학교 중학교 광시 한우춘 등 면소재지는 4차 5분 내외 예당저수지 봉수산 자연휴양림 우주운 형제공원 등 관광지는 4차 5에서 15분 정도면 모두 갈만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각 택지의 모습을 가까이 보겠습니다. 택지는 전체 남양받이로 해의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형상입니다. 아래쪽 농가주택과 이웃한 일본 토지입니다. 토지 후면 경계에 보강토로 토목을 했네요. 아랫마을과 단차가 있어 시야가 좋습니다. 그 옆으로 연이어 있는 토지 2번 토지입니다. 역시 보강토로 토목을 했군요. 주택단지 전체를 다르는 도로의 아래쪽에는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옆에는 벌써 멋진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군요. 주택단지 도로 끝 3번 토지는 2번 토지와 이웃해 있습니다. 길의 제일 끝자락에 위쳐여 마을이 모두 형성되어도 많이 던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옆의 4번 토지를 볼까요? 도로와 단차가 있는 곳에 낮은 석축을 쌓아서 토지 경계를 삼았습니다. 5번 토지는 주택단지 내 삼거리에 위치해 있네요. 낮은 산자락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많이 가파르지 않으면서도 어느 하나 시야에 방해받는 택지가 없습니다. 전원주택도 벌써 몇 해 들어서 있으므로 하루 이사해도 외롭지 않는 준비된 마을입니다. 기촌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토세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전원주택단지는 시골의 평온함과 도시의 개별적 생활을 모두 영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토지를 매입하여 개일이 터묵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는 비용 발생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곳은 전기, 오패수, 무수처리시설 등 흐목이 완료된 상태이니 마음에 맞는 택지를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헐게한 주택만 지으면 되는 준비된 토지입니다. 귀춘을 꿈꾸지만 외로움이 걱정되는 분 전원주택을 짓고 싶지만 흐목공사가 두려운 분 도시의 편안함을 놓지 못해 귀춘을 망설이는 분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화면에서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